해외 유명대학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문화교류의 장을 펼치게 될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뉴욕주립대가 지난 3월에 개교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국제적 명성이 높은 대학들이 개교를 앞두고 있어 우수 외국대학 공동캠퍼스라는 이 새로운 개념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는 2단계로 나뉘어 조성되고 있으며 지난 20일 제1단계 사업이 마무리돼 중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사실 실험적인 걸로 저희 대한민국 우리 인천 송도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유럽과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시각들이 이곳에 모여서 새로운 융합과 새로운 창조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 각계 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축하공연과 경과보고 그리고 유공자 표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이 사업이 인천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송도에 자리 잡은 글로벌 기업과 국제기구에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